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땅의 권세를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그 사망권세를 예수님이 뺏어버렸어요 땅의 권세에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깨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 손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러므로 가라 다시 말하면 땅의 권세를 마귀가 권세를 깨버리고 이제는 온 세상을 내가 통치하니까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보금 전파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지상명령이라 최고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째 뭔가 오라가 아니고 가라 이겁니다 자 고 가라는 겁니다 고 예수님이 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얘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내일 쉬게 하리라 할 때는 주님 품에 올 때는 죄 용서받고 십자가 피를 믿고 내게 오라 그래야 죄 용서받고 그때는 오라겠고 이제 구원받는 자녀가 불신자에게는 가라 이겁니다 가라 그런데 우리들의 습관이 오라 이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부흥집회 오세요 기도문에 참석하세요 전부 몸의 배경이 오라 오라 그런데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이미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못 따라오죠 길을 잃은 양이에요 저들은 절대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어서 99마리의 우란의 양을 두고 일은 양 한 마리 찾아오러 나갔다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매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결단이 뭔가 내가 나가리라 가면 하나 밀하신다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에 가야 돼요 아이고 막상 전도 현장 간다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주저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눌러 앉아있고 방에 있어서 어떻게 부신지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 이게 키고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몇몇이 아니고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이 일부가 아니고 내 생각 제한하지 말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해서 씨가 말씀이고 생명인데 뿌리로 나가 뿌릴 때 길가, 돌봐, 가시들, 옥토가 있었어요 옥토에만 뿌린 씨앗이 열매인데 우리는 그저 농부가 어떻게 보면 자기 밭이라 하면 어디가 옥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또 옥토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서 이 사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씨는 내가 뿌려도 쌀이 나고 열매 것은 주님이 성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가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이고 들어가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합당하면 이말 것이요 합당치하면 네게 돌아오는 데요 복 못 받으면 네게 원대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무조건 나가면 그 사람 구원시키고 그러면 네게 다시 오고 만난 사람마다 전파하면 전파한 것을 일단 상해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의 할 수 있으니까 이미 전화한 것으로는 우리는 이미 상이 되는 거예요 평안할 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에 제자로 삼아라 모둠의 제자로 삼아라 교회 멤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제자를 만들어라 다시 말해 등록에서 된 것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제자로 만들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고 꾸준히 흘렁받아야 했습니다 제자가 영어로 디사이프린 훈련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렁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T4T이 나와 영어로 트레이닝 포 트레이닝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전도해서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 열매 제자가 안 만들어졌으면 내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T4T 훈련 잘 받으면 한 달 내에 재생산도 돼요 전도는 믿음이 좋다고 전도인 거 아니에요 훈련 교육 습관입니다 오래 당해도 말을 안 해본 사람은 잘 어려 보여요 세신자도 훈련 받으면 바로 즉시 가서 해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라 네 번째 간증하라 이게 긴데 오늘 본문에 간증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세례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고 공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그러니까 내가 예수민 사람 이걸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난 사건 사랑받은 사건 은혜받은 사건 내면의 변화 뭔가 예수 믿기 전과 후화가 뭔가 확실히 달라야지 똑같아 그럼 예수민 사람 아니에요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 이렇게 때문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주님 못 만났다는 것이고 명목상 크리스찬 왔다 갔다 해야 그 사람이 알고는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물과 성료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물과 성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지 안 나는지 모를까 여러분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지 물밖에 나오는지 그건 모릅니까 감각 없어요 반드시 알아요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가 주님 사랑받은 얘기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는 쭉쩡이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석 오물가에 그 사마리의 여인이 그날 즉시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와 보라 나의 행한 모든 걸 알아맞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 물덩이 놔두고 바로 뛰어가세요 이런 사람이 전도합니다 자 네 남편 다섯인데 지금 옛날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네 그만 한마디에 완전히 거꾸로 져가지고 와 이분이 메시아고 나오고 완전히 항복하고 물덩이에 놔두고 막 뛰어갔어요 이게 전도 간증 오래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세신자도 전도 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이런 몇 개 되어 있어요 네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토당에 예수님 만난 빛의 사건이 있죠 사우라 사우라 왜 네가 나 빼가냐 주여 늦십니까 나는 네가 빼가냐 예수다 여기서 거꾸로 졌죠 근데 그 사건을 사도인의 9장 그 다음에 사도인의 22장 두 번 나와요 똑같은 내용 두 번 썼더라고 왜 그걸 얘기한가 이만큼 빛으로 주인 만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 훈련시켜라 이겁니다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님의 분반 모든 것을 네가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훈련을 시켜라 이겁니다 끊임없이 연속적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T4T 훈련 받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피한 이유가 뭡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야 이게 있어 저는 신보고 놀래갖고 찾아갔어요 아 이렇게 얘기구나 근데 별말에도 관심 없는 사람은 뭐 그게 진짜겠어 이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고 가라 증가하라 순종하면 볼 죄다 세장 끝날까지 내가 한다 이거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 함께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느니 형통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빈수래예요 언제 함께한다고요 순종하고 가서 복음 전하면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종하면 한 단어만 아까 게으른 종이들 것이고 다섯 둘 즉시 가서 장사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고 마지막 충성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예요 누구나 다 복음 전할 사명이예요 에스케 3장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악인에게 네가 죽으리라고 깨우쳐 말하지 않으면 빚값을 네 손에 취하겠다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자분 나는 모든 사람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 말은 나는 복음 전했다 그 말이더라고요 또 디모데우스 하자마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엄자가 무섭게 명령한다 왜 살았냐 죽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볼 때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고 양이가 염소냐 알고 죽정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 있는가 잘났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왜 영혼의 지옥가냐 영혼의 지옥가냐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금방 10년 20년 70년 내에 끝나버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앙에 대해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명령이 우리가 지금 이 훈련 받고 저는 이렇게 설교한 것이 여러분 귀에 별로 듣기 안 좋더라도 저는 사명이 다 할 것이고 내 뜻든 뭐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잘 듣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디포티 장사 잉카이 목사님의 간증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의를 구하면 yes를 안 하고 거의 no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가주세요 딱 거절하는데 15명을 듣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립병원에다가 여기서 환자들이 싫어하게 되면 항의를 하게 되면 쫓겨나게 되니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한번 이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부부 간에 대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대만산 아침 식사를 두유를 즐겨 먹는데 거기에서 자기도 두유를 주문했대요 그런데 그 보통 두유에 계란을 풀어 먹는데 그러면 가격이 훨씬 비싸져서 자기는 항상 계란을 빼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먹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평상처럼 두유를 주문하는데 주인이 다짜고 왔자 계란 한 개만 할까요? 두 개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으면서 가보니 아니 오늘 이렇게 특별히 계란을 추가했어요? 자기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계란 넣을까요? 마을까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한 개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그래 물어보잖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지 말아 할 것인데 한 개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물어보니까 나도 물어보니까 한 개 그려보더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분이 전부 다행이면서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전부 놓아 안 하더래요 여기서 아이들은 그렇구나 보금 전화할까 말까 물어보지 말아 그냥 해보라고 해야 돼 아매죠? 당연하잖아요 물어보면 놓아 해보니까 무조건 해보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물어보고 전파해봐라 듣던 나의 씨를 뿌리고 길까한지 돌봐야지 몰라 뿌리고 봐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어렸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이 T4T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제가 이 본문에 말씀하고 바울 서신하고 연결해서 디모데우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디모데우서 2장일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사랑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 디모데우서 2장일지 이 디모데우서 2장일지 디모데우서 2장일지 뭐라 그런가 너 먹게 잘해라 부지런해라 그의 부응시켜라 기도 많이 해라 설교차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켭니다 오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수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다 오래전에 강동만이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사냥을 참 즐긴 분인데 그분이 겨울에 이제 발자국 보는데 호랑이 발자국인데 죽이겠대요 근데 사냥개 두 마리를 가지고 쫓아가는데 어이구 두 마리 사냥개 호랑이 달라들고 호랑이가 도망가고 어떻게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사냥개가 그렇게 달라들 수 있었을까 왜? 주인이 총 들고 있기 때문에 든든해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언제 강한가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애호등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평강하고 기쁨하고 확신이 와 그 말은 어떤 문제 앞에서 벌벌 들지 않아 기도 많이 하면 내게 영적 힘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너네 눈에 속도라 아무것도 하냐 당당히 해 주님이 나 항상 함께하는 그것이 영권이고 능력인데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피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도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영한 영감 능력이 와요 이영도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환상을 보는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 두 사람이 칼 들고 막 찌르고 자기한테 달라든 자기가 혹하니까 싹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입술의 권세 주었다 이게 사단의 권세를 네가 이긴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보금제 파할 때 능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일꾼을 선택할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머리 쥔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충성된 사람이 자질 있어요 제목감인가 아닌가 보면 이 나머지 단단하고 거대해야 되거든요 꼬불꼬불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강하고 견고하고 충성하고 한 번 비언덕 부리지 않고 충성 이 충자가 가운데 중심인데 하나님의 다 있을 만한 내 마음의 합판자라 하나님의 중심 보신다 이 중심이 충성인데 마지막 심판 앞에 충성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충성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 금방 나한테 아주 잘해주고 알랑알랑하고 비위 맞춰주고 말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띄우는 사람 내 옆에서 달라든다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이 사람 뭘 나한테 영입을 하구나 다 알아버려 근데요 말도 별로 없어 듬직하고 한마디 있으면 자기 딱 책임지고 자기 들은 데 자꾸 조용히 일해 가만히 이 그 일꾼이에요 그 절대 원망 못 받아야 돼요 그 한결같아 꾸준해 그냥 해봤다고 막 뛰었다가 또 금방 시험 들었다가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일편단심 그저 죽으나 살아나 똑같아 한결같아야 돼 충성 그거예요 충성은 충성 왜 이수인장은 충목이 해야 할까? 왕이 자기를 버렸거든요 왕이 감옥에 눕고 매 때리고 성문다리를 다 부숴버렸고 원균 편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칠천무사 다 받아 죽어 원균이가 그때 이제 이수인 그리 때려놓고 다 죽여놓고 이제 그때 이수인과 싸우라고 하니까 다 배 12척 가지고 싸워서 그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충신이 된 거예요 왕이 안 안아줘서 나라를 위해서 그게 충신 우리 주님 날 내가 복 주고 형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안 해도 일편단심 내가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되고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충성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라 그게 충신이거든요 충신 안 변해야 되거든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면서 디모데우스에 무슨 얘기하면 세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군사 선수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이 직업 자체가 충성만이 훈련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받을 지니 좋은 군사가 누구까 권한을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 권한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군사예요 누가 좋은 일꾼인가 십자가 크게 치고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훈련으로 된 거예요 군이 총만 있으면 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저 훈련 된 사람은 징계가 불어오면 가요 총알이 날아와도 기어 올라가야지 도망가버린 사람은 안 돼요 훈련 된 사람은 훈련이 하러 된 게 아니에요 군대는 훈련입니다 얼마나 훈련시킨지 몰라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60kg 100kg 훈련 그런 훈련도 참여했는데 지금 정말 그때 어떻게 그걸 견뎠는가 오후 5시에 딱 출발해요 완전 그냥 무겁습니다 무거운 철모 총 등에 메고 가요 오후 5시에 출발했는데 12시 도착했대요 그 다음 날 몇 시간 17시간 그런데 걸어가는 날입니다 거의 뛰어요 어떻게 뛰었는지 어떻게 뛰었는지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단련시킨 거예요 그 정신 자세가 있는 사람은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생활에 얽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포티 훈련 아이고 복받고 형통을 하게 했는데 훈련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절대 훈련 아니고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밀려받지 못할 것이요 이 법대로 경기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경기가 뭘까 법대로 경기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기 맞추고 선한 싸움 이 손을 악을 이기고 사랑을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가도 솔만 가면 돼 돈만 벌어 이런 식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과정을 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 용서하고 품고 갔느냐 그거 봐야 그거 하나하나 결과 보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거 네게 맡기르니 이런 큰일 맡기면 사람들 다 해요 아주 사소한 거 맡기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라 룰을 지키라 룰을 세 번째 수고한 농부가 곡식 먼저 봐도 마땅하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요즘은 지금 기계화가 되는데 저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농번기 때 잠깐 가도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별을 배우나면 지금 바로 탈곡이 되는데 그때는요 하루에 한마디 허리가 부러질 정도 모를 심는데 제가 모를 많이 심어요 아주 한마디 심으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배에 놓고 나면 마르기까지 놔두는데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뒤집어 뒤집어 또 비가 오면 한 달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게 쌀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수고한 농부가 오늘 하나님 날에서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군사 선수 농부 이 세 단어만 생각해 봐 가만히 앉아도 될 일이냐고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훈련해야지 힘들어지 노력하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니 그저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저 놀고 먹고 즐기세요 좀 그래가지고 제자는 디사이플이 훈련도 안 됐구만 기도하면 한 시간도 기도 안 돼 통성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전도 안 돼요 못 해요 벌벌 떨어요 영성이 절대 안 됐는데 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좋은 일꾼 추살만한 일꾼이 적대요 지금도요 많아요 추살만한 일꾼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상립군이 쟁기질 잘하는 사람 상립군 이 세경차이가요 쟁기질 잘하면 열두섬 열다섯섬 쟁기질 뭐 일곱섬 그 쟁기질 하나래 딱 결정이 났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쟁기질 추수화할 수 있느냐 영원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게 된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해자래 알죠 멍해 이 등에다가 딱 하면 이 멍해 멍해 이 일보단 소원은 3년만 키우면요 이 육고기로 빨리 그냥 도달장에 가요 더 먹기 필요 없어요 네 그 고기의 매끈에서 사료가 얼마 딱 계산 때려버려요 그런데 멍해를 메고 이럴 수 있는 일꾼이 돼야지 멍해를 메야 대기일도 하고 구르마도 끌고 가잖아요 멍해를 맺는 것은 배워야 돼요 이 소 멍해가 아주 어린 송아지는 안 되고 늙은 소는 안 됩니다 지금 뭔가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을 때 내가 멍해가 메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의 기회인지 내가 지금 조금 남은 인생 내가 멍해 메고 일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해 메일 것을 좋아하시고 훈련에 참석하세요 이번 집회가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시간 참석 참석해서 여름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감동이 와기를 충성에 대해서 예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참 내가 감동이 된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희숙 여사가 지은 책인데 한 200명 모인 교회가 건축을 하고 500명 모인 교회인데 2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학생에다가 다 이미 가난한 사람인데 여준대 회장이 5만 불을 작정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되는 옛날 메시즘이 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와 어떻게 그 돈을 하냐고 그런데요 회의를 했습니다 여준대 회장이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가 김치도 팔고 만두도 만들고 모든 거 하자고 여기서 해보자 2년 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밤낮 뛰는데 뭐 그 트럭으로 운전해갖고 막 우울 찢고 김치 만들고 온 여준대 회원들이 이 회장이 앞서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고 뛰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준대 회장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니까 유암 청천병력 같은 사형선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해야 하나님 저는 죽을 몸인데 죽기 전에 제가 5만 달러 만들고 천국 갈랍니다 아예 딱 목숨 내놓고 자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와서 무을 씻고 김치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옷장사하고 하여튼 도움벌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을 하죠 그런데 몸도 안 좋은데 자기 몸을 끌고 다니면서 그걸 일하는 거예요 아이 다섯 키 들고 그래서 자기 또 직장생활 낮에 다니고 그러면 또 저녁에 귀가 서고 그렇게 피골이 상접돼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데 드디어 2년 만에 5만 불을 만들어요 제가 이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나눠주고 싶어요 흥금이 5만 불이 들어있는 누럽고 큰 봉투를 여준대 회장이 들고 강대상에 걸어 나간다 웬일인지 여준대장이 부들부들 떠는 나약한 걸음과 그 긴장된 심각하고 충격스러운 표정을 지켜보는 관중은 갑자기 엄숙한 가운데 모두 눈이 커지고 마음이 부풀어 오는 광경이었다 회장이 그 봉투를 앞에 높이 받들고 걸어가는 모습 마치 예수님 앞에 향해 나가는 회장의 모습으로 보였다 강단에 서 있는 김 목사다 감기가 흥분되어서 엄숙히 회장이 나오는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누런 큰 봉투가 목사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목사님은 벅찬 감기의 음성이 들렸다 어마어마한 멀춘인께 약속한 걸 드립니다 항인 침례교의 여준대 일동 교회가 진동하는 큰 박수 소리가 터지고 모두 눈물을 흘리고 닫고 코프는 소리가 가득했다 모든 교인이 한 몸같이 움직여 한 마음으로 감격과 감동과 흥분을 가져온 이 흥금은 너무나 거루하고 너무나 피눈물 나는 사랑에 결정했다 그날 교회에서는 여준대 주제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모든 교인들이 그야말로 잔치 기분으로 마음이 들떠서 화기의 양 가운데 각가지 맛있는 음식을 쌓아놓고 원하는 대로 먹는 것이다 한참 환희로 가득차서 이쁘게 음식을 먹을 때 한 간호원이 내게 달렸다 사모님 저 회장님 보세요 저분은 유암이 돼서 물도 못 마시는 분인데 저거 좀 보세요 음식은 마구 먹잖아요 저분이 말입니다 잡채를 두 번째 저만큼 가져다 막 입에 틀어박듯이 먹으니 큰일이 아니에요 이야 저러지 큰일이 났네 물도 못 마시니 잡채를 두 개나 먹고 나는 놀라며 회장이 안전자를 잡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마구 먹어대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녀는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 암병이 없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똑같이 말하면 놀랐다 주위 모든 여전대회 회장이 눈에 쏠렸다 회장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음식을 자꾸 먹고 있었다 암병은 그녀를 떠나갔어요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난 이 말하고 분해장에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녀의 기쁘고 아름다운 얼굴을 들으면서 물었다 어때요? 잘 잡수셨습니까? 사모님은 2년이나 먹지 못했는데 2년 오늘 단꺼번에 먹은 셈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기분이 괜찮아요? 나을 것 같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마다 술술 녹아서 물이 되는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막 맛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눈이 부신 것 같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이 됐겠다 충성된 종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죽을 힘을 다 죽을 힘을 다하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안병은 죽음을 걸어놓은 충성에 그만 손을 들고 떨어진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나 말할 때 충성파라고 하기로 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 죽음을 걸어놓은 충성인 하나님이 감동치 아니할 수 없었고 마의가 달라붙은 힘이 없을 것 같다 그걸로 계속 살았어요 책이 나왔어요 꼭 읽어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